안녕하세요 오늘은 짠 육개장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먹어볼까요 건더기가 많은데요 네 너무 맛있다 꿀맛 하트 고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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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맛있어요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아.. 고춧가루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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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육개장이잖아요. 근데 게가 안 들어있을까요? 여섯 가지의 게가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? 이런 거 안 해야지. 이렇게 해 놓은 게 안 들어있을까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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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요. 맛있어요. 벌써 끝이네? 이렇게 해 놓은 게 안 들어있을까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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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이제 출근을 하러 안녕 이렇게 해 놓은 게 안 들어있을까요? 오랜만에 먹으니까 진짜 맛있는데요? 안녕 안녕